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주택정책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개발은 좀 넓은 구역을 통째로 개발하는 겁니다 도로나 하수도 이런 거 다 새로 만드는 거고요 재건축은 특정한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해서 보다 작은 규모를 새로 만드는 거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재생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주택정책의 초점은 과거에 주택공급을 죄악시했던 문재인 정부 또는 그 시기에 박원순 서울시의 정책을 이제는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공급에 대해서는 억누러놓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의 행동만 벌주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집값도 못 잡고 사람들을 모두 범죄시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택정책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가능하면 공급을 준다 그리고 이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당사들의 이익과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무주택사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 또는 임대주택의 기회에 갈 수 있는 이런 공공성도 조화를 시키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 집을 가지려는 욕망 또는 집을 공급하려는 이러한 시장경제의 기능에 대해서 이것을 억압하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지정요건 지금 너무 까다롭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10건을 신청하면 한 5건 정도가 통과됐다고 한다면 요즘은 2건도 통과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구조안전이라는 것을 50% 이상 배점표를 늘리다 보니까 골조가 두드려서 부서질 정도가 아니면 다 이게 퇴짜를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경제가 급성장을 해온 나라고요 그만큼 아파트나 주택도 급하게 발전을 해온 나라입니다 1970년대에 만든 아파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만든 아파트가 모두 다 다르고요 또 요새 나오는 아파트를 보십시오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가지 첨단 시설 또 첨단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만 뒷받침 된다면 새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철골 내지는 철골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새집에 대한 공급이 더욱더 줄어들게 되면서 집값 폭등의 요인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특히 저층, 저밀도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저층, 저밀지구를 적극 지정해 나가는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게 우리 도심복합 사업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도심복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도시마다 다 도시이면 상업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거에다가는 주택 공급하고 상업에다가는 상업만 한다 이렇게 되니까 도시 기능이 좀 따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도심에 주거와 상업과 여러 기능을 함께 올리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역세권 첫집,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첫집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원가 주택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나 도심 지역에다가 용적률 즉 그 집에 여러 가지 바닥 면적들을 더 올릴 수 있게 해가지고 거기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기존에는 공공에만 도심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만 이제는 민간도 주자 그러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심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여기에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 가까이에서 주거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서민층들에게 주거 공급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도심 복합, 저층 저밀지구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지정할 때 문제가 뭐냐면 심사 요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요건이나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 할 때 그림 내고 조금 가다가 사업계획 또 승인받을 때 또 도면 내고 설계도 또 내고 그럴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마다 다 따로 있어요 한번 소집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완해오라고 하면 또 몇 달 가고 여기에만 보통 3, 4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재개발은 보통 걸리는 시간이 평균 14년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작은 재건축 같은 경우도 5, 6년이 기본으로 걸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 개발 주체가 특히 조합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토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임원을 만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없죠 거기에다가 불투명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조합 간부들이 혹시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 부당한 계약을 맺는다든지 자기들끼리 뒷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고 절차를 간소화 개발 주체도 조합뿐만 아니라 개발 신탁이라든지 리츠 같은 전문 개발자들이 할 수 있게 그러면 이걸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전문가와 계약만 맺으면 조합을 만든다든지 총애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복잡하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이게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더 중요한 문제가 이해관계 조정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재개발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세입자들에 대해서 임차인들 있죠 여기들이 쫓겨나는 문제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상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문제가 있고 자기 집을 가지고 월세 수입을 거두던 임대인들 같은 경우도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세입자들 상인들 또 여기에 임대 수입을 올리는 집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데서 이해관계가 제대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다 보면 결국 가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하면서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이 비리와 갈등과 불법의 원상처럼 돼 있다 보니까 주택공급의 역할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다 손을 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 심의 절차나 요건은 통합하고 신속하게 가도록 하겠다 전문적인 개발 주체들이 주민들과 서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해관계도 그동안 너무 조합원들 위주로만 돼 있던 부분들을 그 조합원들 외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 소위 재초환인데요 예를 들어서 30년 된 또는 40년 된 아파트 제자리에서 재건축해가지고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오른 값 플러스 건축 비용을 하고도 만약에 5억이 남았다 그러면 10% 내지 50%까지 세금 비슷하게 재건축 조합원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초과이익은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좀 부당하게 돼 있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이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아니면 지방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3억씩 5억씩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래 샀을 때 가격하고 따지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될수록 오른 폭이 많아서 돈을 많이 대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재초환을 놓고 불합리하다는 것 때문에 저항도 많고 또 실제 공평성에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재초환을 많이 내게 되면 조합원들은 이 돈을 현금으로 내고 집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이 잘 공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이 부분도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누구는 집도 없는데 자기 집 있는 자리에서 새 집 지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차이익이 나왔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초과이익은 거두어야 되는데 단순히 집을 갖게 되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돈을 거둬서 얼마 낸다 이것보다는 용적률 거기에 부지의 기부채납 부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기부채납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떤 데다 쓰느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넣을 수 있겠죠 국공립 어린이집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일대 주민들의 주차장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집주인들은 자기 집이 생겨서 기본적인 이익을 보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부담을 하도록 하고 대신 그 사람들에게만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도심에서 집을 지어 올리는 게 용적률을 더 올린다든가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이나 새롭게 지어지는 집들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공이 도시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다가 몫을 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집을 갖게 되는 사람들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이거는 국가로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갖게 되는 재원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줄 건 주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건 기여하도록 하자 이런 게 조화가 되면 그동안 서울에서 아예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하던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기여를 제대로 하도록 하자 이런 거고요 이런 큰 틀에서 앞으로 완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텐데 아주 큰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 사업들도 앞으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하면 꽤 크잖아요 그리고 재건축도 아파트 단지 통째로 바꾸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큰데 이제 그냥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들만 그냥 모여있는 그런 동네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들은 이렇게 골목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요 이런 골목들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지하를 공동으로 주차장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 많이 붙일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예요 많이 붙여갈수록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소규모 정보가 필요하냐 땅이 커지다 보면 소유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사람들이 너무 이견이 달라가지고 이걸 다 모으려고 하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개발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라도 모아오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는 주로 서울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방에 대해서는 주거나 상업, 문화, 복합지구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원도심이 있죠? 지방도시마다 전부 신도시 만들고 혁신도시 만들고 하면서 전부 상권이 빠져나가가지고 옛날 역주변이라든지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주변의 원도심들은 그냥 쇠락하고 재개발할 또는 재건축할 꿈도 못 내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주거, 상업 이런 것들을 복합하게 함으로써 용적률은 올려주게 해서 사업성이 나오게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많이 집어넣으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은 그동안 공급이 너무 묶여가지고 집값이 폭등하게 됐던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부터 활성화를 시켜나가되 이게 서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 그리고 지방의 거점 도시들과 지방의 원도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도시들에서 이런 길들을 열어줌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복합개발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함으로써 제가 주택정책의 책임자로서 주거공급 정책 중에 첫 번째 일 국민들이 원하는 곳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모든 사회활동이 집중되는 곳에서부터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자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활하게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따른 주택공급이 실제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